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다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두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두행전 13장 4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신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람위에 이르러서 유대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그들은 온 섬을 가로질러 바보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들은 어떤 마술사를 만났는데 그는 거짓 예언자였으며 바하 예수라고 하는 유대인이었다 그는 총독 석이오 바오를 늘 곁에서 모시는 사람이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그런데 이름을 엘루마라고 번역해서 부르기도 하는 그 마술사가 그들을 방해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썼다 그래서 바오리라고도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술사를 노려보고 말하였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고하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자 곧 안개와 어둠이 그를 내리덮어서 그는 앞을 더듬으면서 손을 잡아 자기를 이끌어줄 사람을 찾았다 다가 짓겠습니다 총독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주님을 믿게 되었고 주님의 교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아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요하여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할까 하시는 풍성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진리를 추구하는 삶을 우리가 이루어 가면서도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왜 열매를 맺지 못할까 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특별한 이유를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흉내 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흉내 내는 것은 진리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를 들이시면서 흉내 내는 예배를 들이신다면 이 예배는 우리 모두에 있어서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죠 본문은 키프로스라는 섬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키프로스라는 섬은 북동과 그리고 남서로 타원형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섬입니다 지중해상에 위치한 섬인데요 이 섬의 길이가 한 130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사도바울 일행이 북동쪽에 있는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점점점점 남서쪽으로 내려오는데 남서쪽 가장 끝머리에 바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바보라는 도시는 키프로섬의 수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총독이 거주하고 있었고 그 당시 키프로섬의 총독의 이름이 섬의 요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섬의 요바울이라는 사람을 성경을 읽어보면 상당히 총명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적인 표현은 바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 영성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영적인 것을 추구했습니다 그 섬의 요바울 총독 옆에 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붙어서 아마 이 섬의 요바울이 추구하고 있는 영적인 것을 공급하는 그런 사람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면 거짓 예언자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사도바울은 바 예수라는 사람을 대하의 당과 같은 평가를 내립니다 너 속임수와 악행으로 가득 찬 악마의 자식아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짓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바 예수는 아마도 예수님을 흉내내고 또 사도바울 일행을 흉내내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는 유대인이었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요 유대인인 것을 보면 율법에 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었겠죠 아마 설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오 바울이라는 총독이 이 바 예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어떤 영적인 것을 공급받기 위해서 그를 많이 의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진리를 추구했던 사도바울 일행이 키프로섬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석유오 바울이 그의 가르침을 듣고자 그를 청했는데 바 예수가 이것을 방해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이 바 예수를 향하여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속임수와 악행으로 하득찬 악마의 자식아 표현이 무시무시하죠 모든 정의의 원수야 너는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는 것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고 진리를 흉내냈던 사람이에요 진리를 흉내냈던 사람 예수님을 흉내내고 바울 일행을 흉내냈던 사람 그런데 바울은 이런 흉내내는 행위조차 굉장히 악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것은 하나님을 몹시 불쾌하게 만드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흉내내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 예수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을 보고 가슴이 섬뜩해요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보니까 뭐하라 이제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아주 더 무서운 표현을 하죠 주님의 손이 너를 내리칠 것이니 눈이 멀어서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랬더니 정말 못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을 막 찾는 그 모습을 우리가 11절에서 보게 되죠 우리는 진리를 따르되 흉내내는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부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진리의 실체, 진리의 본질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섬겼던 그런 그 교회에 분들이 자주 애용했다는 이상하고 자주 도움을 받았던 한 변호사를 알고 있어요 이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도들을 많이 도와줬는데 이분은 형사법 전문 변호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희 제가 다니던 교회에 성도들이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진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변호사는 소개받으면 또 이분이 잘했다고 하면 소개해주고 소개해주고 그런데 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소개가 되어져가지고서 이분이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성도들의 형사 사건에 관련된 것을 많이 변론해 준 거예요 그때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듣고 그때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아냐고 자기가 변호해졌던 자기 의뢰인들의 거의 대부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안에는 장로도 있었고 목사도 있었고 안수집사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자기가 많이 변호해졌다고 그런데 변호해주면서 자기는 이런 생각이던데요 이야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래서 자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변론해 주었지만 자기는 교회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솔직한 표현을 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며 저에게서는 그때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자기 의뢰인의 90%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요 별의별 형사 사건에 관련되어진 사람을 자기 의뢰인이었다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서 자기는 교회 다니고 싶지 않다고요 돈벌이를 위해서 이렇게 변론을 해주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가고 싶지 않다고요 충격이었습니다 정말로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민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 이민교회 교회들 여러 곳에 있는데요 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하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부분 다 교회 다니고 있어서 전도할 사람 없다고 그래요 그 말이 맞는다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 세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충만해야 되잖아요 이 다이몬바에도 우리 한인교회가 몇 개나 있고 이 동부 지역에도 한인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다 같이 가슴치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다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고깃집에 가가지고 한 시간만 고기 들고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이 바비큐 집에 가가지고 밥 먹고 왔다고 말씀 안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다 무슨 냄새요? 가서 바비큐 드시고 오셨어요? 라고 다 말해요 어떤 곳이든 한 시간만 그곳에 있다 나오면은 그 냄새가 우리 옷에 스며들어서 우리가 말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아 어디 갔다 왔죠? 라고 다 느낄 정도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보금을 받아들이고 보금적인 삶을 살아간다면은 당연히 우리 삶에서 무슨 냄새가 나야 되겠습니까? 보금의 향기잖아요 보금의 향기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다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한국에는 교회가 참 많습니다 2012년 한국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한국에는요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개신교 종단만 118개 종단이 있다고 해요 개신교의 분파가 한 118개 정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숫자가 2012년 현재 7만 7,966개예요 이 교회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죠? 한국을 방문해 보시면은 다들 놀라는 게 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사람들이 놀라게 하는 것은 편의점이 많다라는 거예요 여기저기 길목마다 편의점이 많아요 대부분 24시간 정도에요 세븐일레븐 같은 이런 편의점이 많아요 그런데 2012년 현재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많은 편의점 숫자가 2만 개였대요 그러면은 교회가 7만 7천여 개니까 편의점 숫자에 비하면 거의 3배 이상이 많다라는 거죠 얼마나 교회가 많은지는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당시에 한국 정비가 편의점 거리를 규제했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의 의미는 뭡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비난은 끊이지 않아요 오늘날 전도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잘못돼서 전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 같지 않나서 싫다라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안 간다라는 거예요 한국 현대를 창업했던 아니 죄송합니다 삼성을 창업했던 이병철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이병철 회장을 전도하기 위해서 한 목사님이 굉장히 많은 시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분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에게 예수님 믿으시라고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이병철 회장이요 이 목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셨대요 우리나라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사회 범죄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이 질문을 그 목사님한테 하셨대요 그러니까 형식은 질문하는 형식이에요 질문이었지만은 그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은 내용은 교회와 교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사회가 이 모양이냐라면서 일종의 비난, 힐란으로 들렸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에 대하여 답변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곤혹스러웠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병철 회장을 설득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이병철 회장이 그런 교회에 목해 뭐하러 하냐 하는 표현으로 들려가지고 자기가 너무 곤혹스러웠다 저는 공감해요 정말로 공감해요 한스 퀸이라는 사람은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로 바뀌어가고 있다 교회가 시간이 가면서 성도의 공동체, 거룩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갈수록 교회는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교회는 죄인의 공동체, 죄인의 냄새가 풍기는 곳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런 의미로 바라보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냥 보고 들은 것에 의해 흉내 내어지는 것으로 신앙생활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되게 답답해요 여러분 신앙도 굉장히 힘듭니다 해보셨나요? 흉내 내는 거? 처음에는 어설프게 하는 듯 하지만 흉내 내려고 하다 보면 본전 딸리고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진이 빠지고 힘이 빠져가지고 아유 못하겠다 그래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번아웃이라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건 번아웃 아닙니다 흉내 내다 보니까 지친 거지 실제로 보금적 삶 안에서의 번아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보금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보금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번아웃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로 이렇게 약동적이고 감격적인 신앙의 삶을 이루어 가려면요 흉내 내면 안 됩니다 바예수라는 사람은 예수를 흉내 내고요 바올을 흉내 냈어요 본전 딸렸어요 바올이 그래서 이 거짓 예언자야 이 악한 행동을 하는 자야 그러면서 그를 향하여서 독서를 퍼붓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앞을 못 보게 될 것이라 했더니 당장 못 보게 되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별거 없다라는 거예요 흉내 내는 사람은 힘이 없어요 능력 없어요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아니한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읽어보셨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서 사도들에게 헌금을 했습니다 이거 귀한 겁니까? 아니면 잘못된 겁니까? 귀한 일이죠 사실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서 그래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구제하는 일을 와야 헌금한다라는 것은 이런 특심한 마음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리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했다 하고 축복해 주지는 못할 망정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왜 드려야 할 헌금에 다 드리지 아니하고 일부를 숨겼냐 그걸 원어적인 표현으로 하면 횡령했냐라는 뜻이에요 왜 횡령했냐고요 아니 근데 횡령이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잖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잖아요 자기가 자기 거 자기 거 빼버리고 헌금할 거 헌금하고 했는데 왜 횡령했다라고 그런 표현을 해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나중에는 뭐라고 질책하냐면은 강한 질책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목숨을 가져가십니다 죽이세요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설교하라는 말인가 도대체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라는 말인가 헌금한 사람에게 잘하지는 못했다로 축복을 못할 망정 그의 목숨을 뺏어갈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될 내용인가 근데 이 부분은요 성경 주석가들이 이렇게 다 해석합니다 사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헌금을 흉내낸 것이다 여러분 흉내낸 것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무슨 목적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횡령했다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실은 헌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헌금을 흉내내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어떤 인정을 받으려고 했던 행위였는지는 모르지만 흉내내었다라는 것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싫어하셨다라는 것 신앙의 삶은 흉내내면 얻을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흉내를 내는 삶이 아니라 아예 진리와 결합하여 진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그겁니다 흉내내는 것은 흉내는 진정한 진리의 삶이 아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사모하는 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정 13장 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총독은 총명한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바울을 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다 대체적으로 바울 일행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말씀을 들으세요 라고 하며 사람들을 설득했습니다만 그러나 석이오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먼저 사도 바울 일행 바나바와 그리고 사울을 바울을 청해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결국 진리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를 가치 있는 것으로 고백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말로 진리를 향한 특심의 마음은 열정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열정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에 상응하는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또 다른 것 제가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것 그것은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애서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좀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삭에게는 두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야곱이라는 이 아들 좀 얍삭한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잔머리 잘 굴리고 또 속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쌍둥이 형인 애서는 참 남자답고 통도 크고 사람이 번듯한 사람 그러니까 수단목목 가리지 않냐는 그런 사람이라 정도를 걷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쌍둥이 가운데서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야곱을 통하여 있게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이 받아가지고서 야곱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계보를 이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정도 우리가 이해할 만해요 그런데 성경의 한 부분에 이 야곱과 애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에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야곱을 사랑하셨다? 그래, 맞아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문제라는 말이에요 뭐라고 써있냐면 애서는 미워하셨다 애서가 뭘 잘못했길래? 아니, 그래 야곱에게는 은혜를 베푸셨으니까 그거는 이해하겠다 정말 수다 못만 안 가리는 사람이잖아 부족하게 이를 데 없는 사람이지만 불쌍하여서 극률이 여기 있어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사랑했다고까지는 받아들이겠지만 왜 그렇다면 애서는 미워하셨느냐 이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이 부분에 관하여 많은 성경학자들은 간단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프레퍼런스가 담겨져 있다고요 하나님의 취향이 담겨져 있다고요 애서와 야곱을 잘 분석해보시면 참 괜찮은 남자인 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갖추었던 것 없던 것이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특심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특심한 마음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이 열심의 마음이 애서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괜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보고만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정말로 가치를 가치로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는 사람 잘 알아요 목회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사람의 본성적 모습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일단 가치 있게 여기면요 본능적으로 그 가치 있는 것에 목숨을 거는 본능적 모습이 있어요 아니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비즈니스를 경영하셨는데 하루는요 강도가 이 가게에 침입했어요 한 손에 총 들고 한 쪽에는 칼 들고 들어와가지고 저희 부모님을 가게 벽에다가 몰아붙이고 움직이지 말라고 움직이면 죽인다고 위협하고 그 다음에 캐시 레지스터를 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강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강도가 떠나자마자 밖으로 뛰쳐나와가지고 강도를 향해서 소리 질렀습니다 강도야! 강도야! 옆에 있는 비즈니스 주인한테도 강도야! 강도야! 소리 지르니까 그럼 누가 나오나요? 강도 당했다는 게 잠시 안 나오죠 그러다가 강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사람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경찰에 신고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경찰이 찾아와가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혀를 차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짓을 했다고 강도 당했는데 그렇게 소리 지르면 강도가 돌발적으로 총 쏴가지고 죽일 수도 있는데 엄청나게 위험한 짓을 했다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위험한 행동을 한 거는 건너뛰고서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신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는 심장병 환자 가지고 큰소리 못 지르세요 뛰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생각해보면 돈일 것 같아요 근데 그 돈은요 저희 부모님이 하루 동안 수고했던 피와 눈물, 땀의 결실이잖아요 하루 종일 돈 벌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갖다 강도에 강탈당한다라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난 그때 알았어요 사람은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로 가치 있게 여기는 건 본능적으로 그것에 목숨까지 거는 사람이란 그거 지키기 위해 그거 움켜잡기 위해서 세상에 상상도 할 수 없는 힘이 만들어진다고 난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정말로 진리가 진리다 진리는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거야 라고 인정하셨다면 정말로 그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인정한 근거를 어디 찾을 수 있는가 우리의 태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네가 그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보니 너는 정말로 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인생이 바뀌고 제자훈련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의 그 이유가 어디 있는 거냐면요 제자훈련 그 자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제자훈련을 통하여서 정말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확인했고 그래서 그것을 본성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형성되니까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변화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리 넘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가 안 그런가 성경을 통해 살펴볼까요 열한기와 2장에 보면 선지자 엘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천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엘리아는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 승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승천이라는 것은 하늘로 올려진다는 거예요 승천 준비를 너무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교장으로 있었던 신학교 교장직을 떠나면서 신학생들에게 나 떠난다 그리고 너희들은 앞으로 훌륭한 선지자가 되라 뭐 이렇게 가르쳤겠죠 그리고 고별 인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떠나려고 하는데 아! 그 가운데 신학생 한 명이었던 엘리사라고 하는 그 선지자 후보생이 엘리아를 잡고 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말합니다 마음이 조급했겠죠 승천해야 되니까 하늘로 올라가야 되니까 마음이 조급했겠죠 그래서 너는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조급한 마음으로 자기를 받으라 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엘리아를 쫄쫄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바짝 따라 붙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엘리아가 받은 은혜를 자기도 받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아가 베델로 갑니다 그랬더니 베델로 따라가고 길갈로 가니까 그것까지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니까 그것도 따라가요 가는 곳마다 엘리아가 제발 좀 나 받으라 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데 그냥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아가 엘리사에게 물어봅니다 왜 그러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받은 은혜 스승님이 받은 그 영적인 영감 그리고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의 갑절을 원합니다 나 그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말에 엘리아가 감동해요 그래서 엘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거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다 그러나 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그것에 관하여 이렇게 특심한 마음을 가진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주실 것 같다 엘리사가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너무 놀라운 사실은 엘리사가 받아요 그런데 그 엘리사가 받은 것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아가 누렸던 은혜, 영감 그리고 영적인 모든 축복, 능력의 갑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럼 왜 엘리아를 이렇게 쫓아다녔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진정한 가치를 이해했기 때문에요 바쁜 엘리아지만 잡고 늘어지며 나도 이런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라는 이 마음을 특심한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 행동을 통해 보시니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엘리아도 감동받고 하나님도 감동받고 어떻게 됩니까? 엘리사가 인생이 뒤집어지는 선지자가 인생을 뒤집는 선지자가 된단 말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런 특심의 마음이 없다니까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이해했다면요 사람은 본성적으로 제자의 삶에 자신의 목숨을 걸게 되어 있습니다 아닌가요? 사도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바울은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나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명예라든가 돈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배설물처럼 느껴진다고 표현했어요 그렇다면 학식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명예라든가 이런 것이 정말로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라는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복음에 비교했더니 진정한 가치가 이 복음 안에서 경험되어 있으니까 그 외의 것들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다음부터는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산다는 완전히 목숨 건 인생이 되잖아요 그거는 바울이 어떤 우리와 체질이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본능적으로 말입니다 가치를 이해하니까 그 가치에 목숨 건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가치는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복음에 목숨 걸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에 목숨 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아직 가치 모른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성가대에도 묻고 싶고 이곳에 계신 젊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복음이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야 하나님은 흉내 내는 삶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진정한 가치 복음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이해한 자의 삶 속에 깊은 감동을 받으시고 은총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는 발견했어요 이거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으로 헌신되어진 삶인데 그냥 시간 나면은 잘 있다가 시간 별로 없으면은 안 믿어도 되고 하는 그런 신앙의 삶 우리가 이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제자 훈련 잘하고 싶어요 사실 이번에 사회법 15기 제가 수료하면서 사실 참 많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쉽지 않은 과정을 1년 동안 우리 사역반원들이 감당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분 한 분의 상황과 사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모두에게 있어서 사역반에 참여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참여해 주셨고 그리고 1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런데 마치면서 제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베푸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역반 15기 수료하시는 분들 이제 정말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목숨을 건다면 하나님이 한량없는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저는 가져요 이번에 수료하시는 여러분 모두 입술로만 고백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 믿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둔 삶이라는 사실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에 대한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진리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표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열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의 허락께서는 한없는 축복과 은청을 누리는 복된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